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외신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거의 41대0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서 기분 좋게 주무셨을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 기분 좋은 거는 한 하루이틀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을 찍었겠냐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내년 대선까지 갈 수가 있지 원래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면 괜찮지만 오만하면 바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지금 조금이라도 오만한 거 보이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을 찍었겠냐 이런 태도로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여기 보시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와 최종 결과 비교한 건데요 여기 왼쪽이 사전투표고 오른쪽이 최종투표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에 보면 득표수가 박영선 190만 명 오세훈 279만 명 그리고 여기 그냥 그래프로 보더라도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 보시면 박영선 84, 오세훈 94입니다 그리고 지도로 봐도요 최종 결과에서는 25개 주 싹쓸이였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푸른색이 거의 많아요 14개 구가 오세훈 이긴 구고 11개 구가 박영선 이겼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색깔 보세요 완전 싹쓸이 빨간색인데 최종 결과 사전투표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엇비슷할 정도로 거의 55대 45로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55대 45 그 얘기 했었잖아요 캠프에서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싹쓸이 빨간색이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를 결과를 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에서 오세훈 25대 0으로 싹쓸이 했죠 25개 구해서 다 싹쓸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박영선이 11곳을 이겼다 거기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 사전투표는 휴일에 치러져서 직장 다니는 40대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40대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니 물론 40대가 직장 많이 다니지만 20대 30대 50대 60대는 다 백수인가요? 그리고 박영선 옛 지역구 구로구서 사전투표 우위 본투표에서는 완패 본투표에서는 완패랍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여기 연합뉴스가 사전투표 개표를 자체 집계해서 분석을 했는데 총 득표수 오 후보 94만 박 후보 84만 10만 표 차 정도 났죠 그래서 이겼는데 최종 결과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곳은 강남 3구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박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이긴 곳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11개구 종로, 중량,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여기서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뉴스1 여기도 보면 오세훈 25개구 싹쓸이 했지만 사전투표는 14대 11 25대 0이었는데 사전투표를 보니까 14대 11이다 그래서 이긴 곳 그리고 여기 또 흥미로운 게 서초구에서는요 18개 행정동 중에서 17동에서 이겼다 사전투표입니다 이건 사전 그런데 서초구 18개 행정동 중에서 17동에서 이겼다 그러면 한동은 박영선이 이긴 거예요 서초구의 한동이 박영선이 이겼습니다 서초구는 구청장도 유일하게 국민의힘일 정도로 그런 구조 그런데 서초구 한동에서 박영선이 이겼다라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25개 구해서 싹쓸이 하면서 이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이 지도 보시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25개 구해서 싹쓸이 한 게 최종 결과인데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선이 11개 구해서 이겼다 거의 파란색이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55대 45대 55대 45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전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55대 45로 이기고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조사 들어갔죠 그리고 그 말도 나왔었잖아요 내일은 사전투표 둘째 날은 7대 3으로 벌려야 된다 이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 사전투표 결과를 딱 보니까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통계를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보더라도 이 모집단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격차가 난다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여러분 바닷물을 컵으로 하나 떴는데 그 컵으로 뜬 바닷물이 소금 농도하고 바닷물이 소금 농도가 완전 다르다 이러면 이 컵에다가 누가 소금 좀 더 넣은 거 아닌가요? 아주 거칠게는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이 같은데 사전투표와 최종 결과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설명하기로는 40대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휴일인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진짜 다른 연령층은 다 백수인지 그리고 김어중떠중이 방송하면서 보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개표방송하면서 보정이 들어간 것도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보정이라는 말을 해놓고 그걸 주어 닮느라고 방황했었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기사 하나 쭉 읽어드릴게요 뉴데일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게 2020년 10월 16일입니다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탄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게 2020년 10월 16일입니다 이라크 콩고 이어서 키르기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부정선거 시비 일어나고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 모두 한국산 개표 장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키르기스탄의 대통령입니다 총선 부정 논란으로 발생한 소요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소른라이 제앤베코프 키르기스탄 대통령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보시면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던 이라크와 콩고에 이어 키르기스탄에서도 모두 공교롭게 한국산 선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2020년 10월인데요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대통령 공보실 홈페이지에 이제 퇴임의 말을 남기고 물러났죠 소요사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요 키르기스탄 총선에서 여권 정당이 90% 의석을 휩쓸었습니다 90%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1일입니다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지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선거에 불복한 야당 지지자 수천 명은 금권정거 고정선거를 주장하며 전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주요 정부 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정거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기사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의회 어떻게 됐는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이틀 만에 선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총리는 사임했고 의회는 대통령 탄핵 주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부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적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선거에 한국산 장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기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2015년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부정선거 몸살 키르기스탄 한국IT로 투표혁명을 이뤘다라는 기사인데요 한국이 제3국의 선거 원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키르기스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수도에서 개표소 참가님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5만 2,487표를 개표하는 작업이 10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10분 만에 개표와 집계를 끝낸 비결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한 광학판독개표기에 있었다 광선을 이용해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전자식으로 투표용지를 판독하는 기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한 게 한국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 식으로 기사를 쓴 거죠 자 보시면 순식간에 끝난 개표 결과는 즉시 무선으로 전송돼 전송돼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개표했기 때문에 5만 표를 확인하려면 꼬박 사흘은 걸렸다 키르기스탄 중앙선관위는 이튿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한국 비시켓에 있는 한국중앙선관위 사무실에 갖고 와 고마움을 표시했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표 결과는 즉각 무선으로 전송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키르기스탄 기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전투표와 최종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는 것 최종 결과는 25대 0인데 사전투표에서는 14대 11로 박영선이 11개 구해서 이겼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긴 월등하게 이긴 구들도 있었습니다 박영선 측이 그래서 이미 선거 끝났고 민주당 참패했지만 이거 제대로 똑바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내년 대선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1년짜리 시장이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대선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